예진아 엄마가 김밥 쌌어 일어나 아 이모 오늘 보혈이잖아 나 엄마 얼마나 나지는데 이만하나 먹어봐 아 싫다고 야 너 이제 이모한테까지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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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라고 해 예진아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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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진아 밥 먹자 엄마가 너 좋아하는 김밥 쌌어 야 너 이게 뭐야 서현 예진의 방에서 성적표를 가지고 나온다 아휴 언니 왜? 아 엄마 내 말이 한 마리 보여지 말라고 너 이게 뭐야 성적표를 받았으면 엄마한테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야? 아니 그게 보여주려고 엄마 내가 방금 냈어? 지져? 엄마가 딸 가방 볼 수도 있지 그게 지지는 거야? 그리고 너 지금 이게 성적이라고 받아온 거야? 엄마가 너 키는 드리는 돈이 얼마인데 진짜 박예진 나 정말 엄마가 너무 실망시킨다 엄마 내 얘기 좀 들으라고 지금 얘기 좀 해볼까? 이게 뭐가 있어? 언니 얘 얘기 좀 들어봐 너무 조용히 해 니가 맨날 옮겨옮겨 해주니까 저기에 민매보석이 있어도 잘하지? 나 윤미집 봤다 그렇게 박예진 박예진 안서? 언니 서진아 나 정말 너무 힘들다 애 하나 키우는 게 왜 이렇게 사람을 지치게 하냐? 언니 다 그랬어 우리 펼 때 생각해봐 얘 무서운 소리 하지마 나 우리 내 젖 없는 아기였어 너며볼라고 응 언니 언니 언니도 얘 띠이처럼 아십시장 말하고 엄마가 맨날 소리 질렀어 너 기억하나? 응? 시치미 떼는 것 봐 왜? 우리 어렸을 때 전화 우리 어렸을 때는